1번 지자 1번 지자만 나와 누구야? 지금 무거운 게 들어오겠습니까?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다 처리했으면 준비! 강제하겠습니다. 형식 화이팅! 일종들 화이팅! 화이팅! 이준희 화이팅! 화이팅! 형식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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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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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뛰어! 자, 현재 1중대가 1중으로 발림을 뽑고 3중대가 골등으로 터졌습니다. Pew poner! 싸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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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tain 자 Одну chiffon joue erstmal 있겠습니다. 예중대가enda다녔다! laatmaal verklimas! 제가 서고 hunt! 예중대가 나른 회의길! 자, 예중대가 달려왔다! 1등씩 에도 які 빨라 라 MR 1등씩 에도 마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의 마지막 문장과 프랑이를 지켰습니다 청년수석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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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승이에요. 우리 동생들 결국 1위 자리를 지켜냈네요. 얘들아 완전 잘했어. 너무 멋지다 얘. 전 잘 못 달렸습니다. 수고했어 열심히 했어. 많이 안 뒤졌기 때문에 해낸 거야 우리가. 첫 주제를 이렇게 주셔서 굉장히 부담이 돼서 한 템포 좀 느리게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재생했습니다. 제가 빨리 뛰어서가 아니라 바툰 교체를 변경시 유명히 잘해줘서 그래서 제가 빠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환이었으면 좋습니다. 그 군장에 부스터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정말 빨리 뛰었습니다. 사실 부담 많이 됐습니다. 여기서 지면 진짜 지는 거지 않습니까. 이기고 싶었습니다. 찾아오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겼습니다. 마지막 우승에 마지막에 그걸 다 끊었지 않습니까. 진짜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.